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무엇이냐 나만의 상점 이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일시가 11월 19일 까지네요 여러분들 자 챔피언 및 보유시 챔피언 포함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아 진짜 특별할인 챔피언 및 스킨을 확인해보세요 할인은 여기서만 적용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얘들아 가볼게요 이번에 나만의 상점 이번에는 나만의 상점이 특별한게 전설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 얘들아 어느 곳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봅시다 딩동댕뚱댕 으악 아 특공대 럭스 아 그냥 특공대 가계시지 여기 왜 나왔어요 럭스님 야 이게 20% 할인됐는데 이렇게 비싸? 아 너무하시네 일단 불꽃도 없어 안이뻐 어 안사 그냥 안삽니다 자 이렇게 쓰레기가 떴으면 옆에는 좋은게 뜬다 가보자 뭐냐 뭐냐 야 플레이메이커 리신? 아 낄낄빨빠 해야지 여기서는 플레이메이커가 아닌데 람모스를 시계에 차고 있네요 야 이거는 리신 스킨이 아니라 람모스 스킨 아니냐? 리신은 조그맣고 람모스가 이렇게 비죽이 큰데 라이엇도 아는거지 리신은 망했다 람모스를 사라 이런 암시를 해주네요 아 이거 뭐야 리신 2쿠 차는거 같은데 진짜 리신 차버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반대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오오 프로젝트 마이 아 전설급 스킨 저는 프로젝트 마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원래 1820짜리인데 1274야? 오우 사고싶다 아 이거는 주황 정수로 못사는거네? 아 아 나는 주황 정수로 살 줄 알았는데 이거 못사는거야? 아 프로젝트 마이 일단 이쁘죠? 근데 30%가 너무 오바다 아 리신이 60%인데 아 마이가 30%가 말이 안되지 자 이번 기회를 놓치시지 마세요 오 뭐야? 하이눈 스트레쉬 서사급 70% 야 이거 이쁘지 않냐 얘들아? 내가 인게임에서 많이 봤는데 하이눈 스트레쉬 많이 쓰더라고 일단 포스잇기 안재했네요 약간 타노스 같다 아니다 그 토르 옆에 나오는 그 뭐야 라그네르트 블루 그냥 쑤신예 걔 닮았네 어? 이야 이쁘다 아 70%? 659? 나쁘지 않은건가 얘들아? 아 여기는 약간 왼쪽은 오바고 오른쪽은 괜찮네 얘들아 자 그러면 오른쪽거 남겨두고 왼쪽 꼭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냐? 아 모르가나 이씨 아 이씨 칼날천사 모르가나? 아 진짜 이씨 아 뭐야 이거 진짜 모가지를 쳐버릴까보다 칼날천사? 아 이거 이쁘냐 얘들아? 안 이쁠거 같은데 이거 뭔데 개 비싸냐 일단 리신 망했구요 럭스 망했구요 모르가나 망했구요 자 내가 말했지 왼쪽은 망하고 오른쪽은 성공한다 가보자 얘들아 3 2 1 뭐냐 아 아 아 비밀리원 미스포츠 이거 이쁘지 않냐 얘들아? 와 진짜 와 스타킹 와 이거 약간 와 와 진짜 비밀요원으로 우리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와 진짜 비밀요원으로서 우리집에 잠복해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와 진짜 이쁘다 와 이거 이거 뭐냐 얘들아 이거 이게 한정판인가? 이게 약간 표시된게 한정판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50% 한정판 882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정리해드리자면 아 리신 럭스 칼날천사 모르가나 진짜 왼쪽에는 망했고 60 20 40 아 미스포츠는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진짜 하이노 70% 이거 이쁘고요 마스터 이쁘고 자 여기서 그러면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뜸바